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당훈이의 뇌가 지배된 상태로 찐사랑을 외치고 있는 그런 교시같은 인간을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드디어 찐사랑이 나타났다며 당장 이혼해달라는 남편 뭐 전자산 다 주고 가겠다는데요. 너 이 새끼 나중에 딴소리 하기 있게 없기? 원제 남편이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남편이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이딴 소리를 하네요. 지가 뭐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렇다는데 아니 이런거 하나하나 설명하는게 더 복잡하니까 그냥 저희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그대로 적어볼게요. 솔직히 너도 알고 있지 않냐? 나도 불륜하는 것들 사람으로 안보고 욕많이 하던거 말이야. 근데 한번 사는 인생 이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줘. 우리 좋게 갈라서자. 아니 그건 또 뭔 개소리야. 사랑이라는게 뭔데 불꽃튀는 그런 로맨스만 사랑이다 이거냐? 부부간의 약속도 사랑이야. 정신 좀 차려 이 새끼야. 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보면 더 미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 되는거 아니야? 어? 너도 그래. 아마 내 입장에 대보면 딴소리 못할걸? 도대체가 그 여자 그렇게 좋냐? 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나는 그렇다 쳐도 니 새끼까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거야? 정말? 그게 뭔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일단 인성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티없이 막다고 반면에 너는 너무 개선적이고 매사 하나하나 트집이고 다 따지는 성격이지만 걔는 다르다. 대화 주장에서 우리 사이에 돈이 없다고 근데 너는 항상 돈 이야기만 하잖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우리 꽁꽁이 이야기 꺼내지 마라. 어? 아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려면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거잖아. 당신이랑 내가 연애할 때 내가 그때 돈 이야기 한적 있었냐? 가족이 함께 산다는건 그런거야. 어? 또 지금 이거 이 순간 가족이 깨지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꽁꽁이 이야기도 해야지. 지금 장난해? 아니 오히려 나는 우리 둘보다 아이가 더 중요해. 그리고 그 여자는 너한테 처자식이 있다는걸 알고는 있냐? 이러니까 다 안돼요. 아니 근데 이게 순수한거야 지금? 장난하나? 뭐라? 남자한테 아내와 자식이 있는걸 뻔히 알면서 그 남자의 가정을 깨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인성이고 착하고 순수하다 이거야 지금? 지금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만난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거는 다른거 없어. 두가지 중에 하나야. 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걸 뻔히 알면서 네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 너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거 이 둘 중 하나라고 알겠냐? 뭐 그게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건 지금 내 마음이지. 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 자식이든 남편 자리든 각자가 알아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되는거라고. 아니 내 행복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불행해지는게 맞는거야 정말? 그럼 타인을 위해 내가 불행해지는건 맞냐? 아니 아내랑 자식을 타인이라고 볼 수 있는거야? 아니 남편 마누라 뭐 별거 있나? 우리 갈라서면 난 아니냐? 아니지. 그냥 마음이 식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타인인거요. 그리고 자식이 자기 아빠 엄마랑 같이 안산다고 불행해지는게 맞냐고. 어? 원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크는건 그건 슬픈일이야. 아니 아이한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거라고. 말쉽게 하지마라. 야 그거야말로 니 생각이지. 나는 여전히 우리 꽁꽁이한테 아빠일텐데 그게 왜 슬퍼? 뭐가 고통이야? 나는 지금 우리 꽁꽁이랑 헤어지는게 아니라 너랑 헤어지는거야 너랑. 그래? 그럼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빠가 이 집에 온전히 있길 원한다면 그 여자랑 정리할 생각이 있다 이거야 지금? 그건 아니지. 절대 없다. 아빠는 아빠의 행복도 중요한걸 이참에 자식에게도 알려줄 생각이야. 그럼 아이가 받는 상처 이건 어떻게 할건데? 아 답답한 소리하네. 삶은 상처의 연속이야. 너도 그거 알잖아. 상처가 없는 인생 따위는 없다고. 그건 아이가 스스로 극복할 문제지. 어? 야 지금 그게 아빠라는 새끼 입에서 감이 나올 수 있는 소리야? 야? 그러면 아빠라서 무조건 자기 자식을 위해 평생 싫은 사람이랑 너랑 살아야 된다 이거야 지금? 하... 이쯤 되니까 도저히 이야기를 더 끌 수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거지같은 논리. 기가 막히면서도 또 내 욕심으로 이혼을 하기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참 슬프게 들더라구요. 저는 뭐 경제적으로 완벽한 자립이 되어있는 상태고 이혼해도 얼마든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 유일한 걱정이죠. 저딴 미친 새끼 나가 뒤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는 굳이 다치지 않아도 되는건데 저런 거지같은 선택으로 마음이 다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거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여기서 재산이라도 다 털어놓고 그 여자한테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거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지가 몰고 다니는 차 이거 하나 빼고 다 주겠대요. 아파트가 반반명인데 이것도 다 주겠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물인 저랑은 달리 그 여자는 순수해서 괜찮대요. 대신 차는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못주겠답니다. 하... 이 거지같은 당당한 태도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요. 마른 하늘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도 이런 기분은 아닐겁니다. 여러분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2번 하이고 이거 나만 당한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있었네. 세기의 사랑 납시였습니다. 내 전남편 6년 전이죠. 순진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 순진한 여자한테 몸만 가거라. 나는 돈밖에 모르는 년이니까 집이랑 차 전부 내 명의로 돌리고 양육비 역시 일시불로 주면 내가 이혼을 해줄거야. 그게 아니면 이혼 안해주고 평생 괴롭히면서 상가녀 소송도 걸겠다. 이랬더니 그리하겠답니다. 전재산 다 뺏고 진짜 몸만 내쫓았어요. 그 여자한테 얼마나 미쳤는지 진짜로 종이쪼거리에 저 내용을 적고 지장까지 찍은 증서를 봤더니 싱글벙글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주고 몸만 나가더라구요. 등신 머저리 같은게 그 문서 쪼가리 그게 뭐라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닌데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거야. 그때도 의문이 들었죠. 왜 이럴까 하고. 그래서 그 문서 이혼하기 전에 제 손으로 직접 불태워 없애버렸고 이혼하고 나서 둘이 잘 살길래 바로 상가녀 소송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세기의 사랑도 끝나가지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며 전남편 이 자식은 지금 생사도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쓴이도 침착하게 하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아니 겉으론 감정적인 척 하되 속으론 계산기 오지게 두드려야 돼요. 부부간의 믿음과 자식에 대한 부정을 저버린 대가는 부성을 저버린 대가는 오직 하나야. 돈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양육비도 그래요. 이거 깨작깨작 받으면 안돼요. 무조건 일시불로 받으세요. 알겠죠? 저 인간 지금 정신나가 있을 때 싹싹 끌고 챙겨야 된다 이거에요. 바로 이거지. 진정한 조언이다. 피와 살이 되는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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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혹시 이 대화 녹음하셨나요? 만약 안했다면 다시 대화해가지고 녹음을 하세요. 어차피 유책은 저 자식이니까 증거만 차근차근 모아요. 이혼은 나중에 가서 선택을 해도 안했습니다. 일단은 회유하는 척 연기하면서 그 여자 정보도 모으고 상관 소송부터 진행하세요. 껍데기만 붙들고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 그걸 고르는 건 쓴이가 정하는 거고 일단 그러거나 저러거나 상관녀한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요. 또 이혼을 할 거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니까 싹싹 털어버리고 알겠죠? 3번. 어쩌고 저쩌고 이혼을 안 해도 아이는 무조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건 이미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쓴이는 그냥 집과 돈이라도 최대한 많이 뜯어내세요. 물론 상관녀 소송도 꼭 하셔야 하겠고요. 그게 바로 남는 겁니다. 이혼은 집과 돈 최대한 뜯어낸 다음에 하는 거라고요? 그게 남는 거라고요? 또 이거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4번. 옛날에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였나 어떤 불륜녀랑 재혼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 남자가 불륜녀를 재혼한 그 여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교 많고 사랑스럽게 굴던 여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전 마누라처럼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언제 오냐고 따져붙는 여자가 바로 여기 있다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겠다고 시작을 한 게 현재의 결혼이었던 건데 지 인생 쳐 망했다고 울더라고. 그러니까요. 5번. 아이고 지금은 네 돈 내 돈이 따로따로니까 돈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지. 같이 살아봐라. 그 여자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런 새끼랑 뭐하러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그 대신 위자료 단단히 달라고 하고 버려요. 아이 핑계대지 마요. 어떻게든 이혼을 끝낼 이유만 들이대는데 그걸 유지하고 싶냐고. 존심 없어요? 6번. 이 딴 개 쌉소리나 씨부리고 책임감도 없는 놈이랑 같이 사느니 멀쩡한 엄마랑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아이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대화는 다 녹음을 하시고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녀한테 그 상관의 소송 이걸 꼭 걸어서 이중으로 돈을 챙기세요. 아시겠죠? 7번. 여자한테 빠지면 자기 새끼도 눈이 안 들어와서 저혼자산을 다 주고 몸만 나가는 남자들이 있다 들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그냥 이참에 영혼까지 싹싹 끌어책기세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8번. 옛날에 우리 동네 어떤 아줌마 딱 저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몸만 나갔는데 근데 돈도 없는 늙은 남자 따위 미치지 않고서야 어떤 여자가 계속 이뻐해 주겠냐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 싹 빨아먹고 바로 빠이빠이 했는데 지 스스로 가정도 깼지 상관녀한테도 버림받았지 이건 뭐 돌아갈 직구석도 없고 부모까지도 의절을 했더라고 더럽다고 몇 년 지나니까 완전 거지꼴로 찾아와가지고 싹싹 빌더래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아주겠냐고 자식들도 안 보고 있다 하니까 새끼들 얼굴도 못 보고 여기서 제일 큰 벌은 이거예요. 자식들 어렸을 때 모습이나 추억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자리도 없어서 혼자 비참하게 늙어가는 거 이게 제일 큰 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한 16년 정도 된 옛날 일인데 자식들 다 장성하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아저씨는 생사도 모릅니다. 9번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스은이도 다 알면서 왜 미련을 가져요. 지금은 그냥 돈만 보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남는 겁니다. 유일하게. 진짜 속물이 뭔지 이 처음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10번 인성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티없이 맑은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거 이건 뭐예요? 혹시 내가 순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순수 악이다 이건가? 이 정도면 거시기가 아니라 뇌가 발기한 거 아닌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설마 그 여자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막말로 정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라면 참 이것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 여자가 순수해서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꼬빼물어 보일 텐데 아무튼 이거는 이용하고 나중에 후기가 꼭 올라오면 좋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